바이오연료를 생산할 때 버려지는 물질을 재발용해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호 연구팀은 나무 등 바이오 매수로 연료를 생산할 때 나오는 폐기물인 리그닌을 유기용매로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리그닌은 목재의 3, 40%를 차지하는 고분자 물질로 바이오연료 생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해 폐기됩니다. 연구팀은 형질전환 리그닌을 개발한 뒤 여기에서 유기용매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.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석유화학물질 대신 목재 폐기물로 용매를 만들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바이오연료의 친환경적인 재생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